자 다음은 친구의 애인을 사랑한 남자에 관한 슬프지만 제목부터 막장인 노래입니다 내용은 슬플 것 같은데요 신나는 리듬 하지만 막장 가사 윤일상 히트송 3위 금지된 장난 야 이거 제목 어머 금지된 장난이래 이거는 작사가 누구인가요? 이 형은 안 돼 내가 볼 때 이 형은 안 돼 친구를 버렸어 우와 당당하게 쓰레기다 이 형도 목소리가 너무 유니크해서 지금도 안 바뀌어요 목소리 똑같은 그 여 모습 세상을 끝냈던 너는 같아 보여서 위험했던 그녀의 부탁을 샤네네네 내가 넓게 걷어버릴 못했어 너는 위해 금지된 장난쳐 질러버렸어 이제 뭐라도 우린 마치 사랑하는 유리처럼 하고 다녔어 의미합니다 굳이 없는 듯이 네가 있는 곳들 어디 등에 찾아간 거야 그녀의 앞에서 헤이처럼 함께 있는 날 보게 됐라면 이 중처럼 그녀의 사랑으로도 너무 막장인데 이거 맨날 맨날 네가 있는 곳이라면 느리기처럼 우린 함께 다녔어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볼 땐 승호 형은 안 되겠네 그래서 지금 해외로 나가자 고맙는 것 같아 역시 윤희상과 이승호 콤비입니다 물론 이승호 형님이 작사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윤희상 씨의 머리에서 나온 바로 3위는 터보의 금지된 장난 이 노래 김정남 씨가 터보를 탈퇴하고 마이키 씨가 새로운 래퍼를 합류하면서 발표한 터보 30 앨범의 삼속북 노래입니다 사실 마이키 형님이 들어왔을 때도 부담도 많이 됐을 거고 김정남 형님과 워낙 오래했고 잘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남 씨의 각기춤 이런 것들이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저걸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마이키 씨한테는 랩에 집중을 더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안무 쪽보다는 랩을 더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남 씨가 했다면 좀 어색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너를 다시 찾으려 하지마 이제 내가 그녀를 지킬 거야 내 사랑으로 맨날 맨날 네가 남긴 사건들을 난 늘 보니깐 그녀에게 맞춰버릴 거야 더 이상 약속들이 다쳐 없는 사람 난 난딜 와서 그녀에게 맞춰버릴 거야 그거래요 이제 예를 들어 오빠 내 남자친구 바람난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랑 사귀는 척 좀 해줘 이거는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잘못일까요? 이 여자친구 이런 걸 시킨 여자친구가 잔인한 걸까요? 아니면은 사랑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원래 남자친구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은 연기를 해주다가 사랑에 빠진 친구가 잘못한 걸까요? 와... 셋 다 이상해 셋 다 이상한데 이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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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복잡하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드라마에서도 이런 드라마가 있나? 드라마로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난 늘 보니깐 그녀에게 맞춰버릴 거야 더 이상 약속들이 다쳐 없는 사람 난 난 늘었어 그녀에게 맞춰버릴 거야 난 늘 너야 이 여자는 이 남자친구랑 다시 만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생뚱맞게 얘가 나를 좋아해 버리네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본격... 본격적으로 이 둘은 연애를 합니까? 아니면은 이 여자는 그냥 됐어 아니 이 여자는 지금 이 남자친구 만나고 싶다니까? 그 단계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거 열린 결말이죠 열린 결말이고 열린 게 또... 열리고 싶지 않아 또 사이담도 안 줘 뚜껑 열리는데요 지금? 야 그래서 유독 터보 노래 가사 막장이 은근 많은데요 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3 더하기 3은 0 러브앤시즈도 그렇고 엑스 오 마이 러브 굿바이 굿바이 엑스도 그렇죠 굿바이 굿바이 여행으로 랩은 없다고 영원히 좋은 친구로 만나면 사랑이 나찍을 잡고 교회 듣자마자 국내를 가버렸던 거야 친구에게 널 맡기고 내 자리비 왔지 두루 면을 왔어 고 믿었지 그러나 내 친구와 약혼했고 나만 이젠 혼자야 형 이때 랩도 그럼 승우 형님이 다 가사 쓰신 거예요? 랩은 내 내용만 넣을게요 하면은 그런 제가 탔어요 랩은 와우 정말 꿈만 같았어 그녀 나와 함께 마주 앉아 있다는 것이 아직 너는 내가 사랑인 줄 알고 내 곁에 있지 말고 자 여러분 제가 중간에 유도심문을 살짝 했거든요 본인 입으로 랩은 그냥 가사 내용을 제가 썼습니다 저 막장 랩 가사를 발을 담그셨네요 작품이 이제 탄생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도 이제 맥락은 이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슴은 아프지만 여기서 연구를 해봐야겠네 승우 형은 왜 저런 가사를 계속 썼는지 아니 근데 되게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저런 아이디어가 계속 나온다는 것도 신기하네 근데 주구장창 저런 생각을 하는 분이 이승호 씨 또 빠져나가네요 이승호 씨는 이승호 씨는 어느 날 우연히 샛밝한 매직차 거기서 내리는 너를 보았어 하늘이 모래지고 빙글빙글 돌았어 아.. 눈이 끌렸어 자 이것도 대화합니다 자 니 곁에 있던 누구야 자 니 곁에 있던 누구야 나의 바람치는 내 친구 깊을 야..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스토로우면 안 되겠다 내 앞에서 어떻게 니가 이럴 수 있어 내가 정말 널 안한 이 사랑만 안 다해도 아.. 서로 말하는 기분이 있었네 우리 사이 그 보다 심한 오해 있어도 이게 뭐야 끝장난 거야 너무 울며 갓고 갓 껑하게 서있는데 왜 뭐가 먼저 맞힌 깡깡 새가 날고 별이 보여 술을 뺏긴 외추 희착은 햇반 따긴 한데 뭔가 잘못돼도 그게 잘못돼돼서 아.. 화이트나긴 빛빛 날 찾으나 못 찾지 또 사자 멋진 우리 집에 좌관해도 소용없어 내가 사간만큼 또 너도 말해야 돼 우리가 했던 짓을 바로 해낸 거야 어느날 우연히 클럽에 갔던 날 거기서 없어진 너를 찾았어 하지만 너의 겸 이 노래 가사를 뜯어보자면 먼저 일단 네티즌 평가는 눈에 눈은 이해는 이 복수혈전이라고 하는데 어느날 우연히 자 우리 아까 겨울이야기에서는 아죠? 새빨간 외제창 내리는 너를 보았어 하늘이 노래 지고 빙글빙글 돌았어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왜 항상 외제차가 새빨간해야되는지 아까 겨울이야기가 강은경으로 그러니까 규집합이 둘 다 새빨간 외제차가 등장한다는 건 뭔가 새빨간 외제차에 PTSD가 윤일상이 있다 너방 아시죠 일단 일단 새빨간 외제차에서 내리는 여자친구를 보고 그 여자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남자가 뽀뽀를 한 거죠 그러다가 2절 가면은 클럽에 갔을 때 이제 이 여자친구가 그때 당한 것 때문인지 이 남자가 보고 있을 때 낯선 남자에게 키스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멜로디도 너무한 게 멜로디가 이 부분이 얼마나 신나는지 알아? 그 남자의 입에 키스를 했어 진짜 신난다 이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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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네가 욕할 수 있어 어떤게 욕겨? 너도 내게 그랬으면서 나는 왜 안돼? 제발 너도 중사력 그때 내가 어떤지 먹어도 느껴봐야 해 제말도 미뤄지마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내 앞에서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세상에서 너 하나만은 믿어왔는데 그런 네가 나 아닌 다른 사랑한다니 누가 할 소리를 하냐 이젠 정말 살 수가 없어 징질라질라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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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망의 1위가 이것도 역시 윤일상과 이승호 두 형님들이 만든 건데 지금까지 쭉 봤잖아요 결론은 승호 형은 안 되겠네 본인이 직접 프로듀싱도 하고 램에 관여를 하는데 다 검수를 하셨을 텐데 그럼요 저는 검수를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안되겠네 나는 좋은 것 같아 해맞잖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친구들끼리 잘 만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건 최종적으로 제가 이건 최종적으로 제가 존경합니다 진짜 큰 오빠 너무 멋있다 최종적으로 우리 제가 이제 이렇게 가자고 가자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지만 네티즌분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둘 다 쓰레기 쓰레기다 진아야 성현아 열린 결말이 아니네요 뭐야 주변 사람 주변 사람 다 힘들게 해 놓고 자기들만 잘 지내 댄스 프린 아니 이것들이 화장실에서 뭐하는 친구들이야 이 이 어쨌든 1위는 영탁스 클럽의 질투였습니다 강은경 누나 가사가 하나였나요? 7개가 다 윤일상, 이승호 작사가 이 두 팀이었는데 후보님 너무 뵙고 싶다 근데 사실 인터넷 댓글에도 그렇고 노래를 틀었는데 도덕관념이 흐릿해지고 그럼에도 박자에 맞춰 몸이 흔들리는 건 이건 무조건 윤일상의 곡이다